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관리관 도장 지금 이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가능하면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번 주 안에 이름도 거의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국힘이 선관위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전복민 의원의 페이스북 같은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업소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호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안 되면 4월 10일 총선은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결론은 더블당이 200석을 넘었을 것이고 국힘은 대표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막아낼 수 있으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으면 국민의 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가장 중심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3,508개의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엉망침창입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어제 다루지 않았던 것 다른 투표소에서 동일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 이미지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3,508개 선관위가 공개한 우리가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3,508개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노원구 공능 투표 관리소 여러분들 도장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뭡니까 이미지 도장도 마음대로 만들고 이미지 도장도 뭐죠 포토샵 같은 거 마음대로 벤조를 해가지고 3,508개가 정상적인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하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비사되지만 또 다른 데가 나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보덕동하고 양남면이 이런 그러니까 어느 투표 손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름하고 그다음에 직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함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걸 다 뭐죠. 이런 엉터리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다른 투표소에서도 동일한 투표 관리관 도장. 대구광역시 동구하고 경상북도 경상시가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선거를 그냥 투표 관리관 이미지 파일들을 다 뭐죠 그냥 위조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어디 있었는지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양동면하고 도산면하고 뭐죠 장문석이가 어떻게 이런 같은 선거를 양동면에도 이런 투표 사전투표 관리관을 하고 안동시의 도산면에도 관리관을 합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박주연 변호사 남긴 글을 보면 위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지역 다른 곳의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인물이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사전투표소 관리를 맡았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엉터리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그냥 서버에 올려놓으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뭡니까 벤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여기에 김오승님처럼 이미지 파일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구나. 이미지 파일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잘라서 쓰기도 하고 별짓을 뭡니까 위변조를 다 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김오승이 도장이 찍혀나 안 뭡니까 김성호 도장이 있잖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뭐 투표지 이미지를 끌어다가 뭐죠. 그냥 온 그냥 개수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 인주가 다 색깔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납품을 받을 때 구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재질 같은 걸 다 요구를 할 거니까 이거는 익숙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모두가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투표관리관 도장들. 단풍이라고 이러면 조소를 하죠. 이것은 커피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쿠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을이라 단풍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신길 7동 이렇게 하면 7동 1동 2동 3동만 봄 게 아주 진한 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포토샵으로 오려붙인 도장들도 많이 발견된 겁니다. 3508개 가운데 656번째 대구광역시 동구를 보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장은 어떻게 씁니까 동자가 짤려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잘라 가지고 그냥 그냥 투표지에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도장이 다 잘려 나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포토샵으로. 여기 잘라 나간 게 흔적이죠. 잘랐죠. 잘랐습니다. 잘라. 사각형으로 딱 자른 겁니다. 잘라가 이러면 이것을 그냥 갖다 붙여 가지고 뭡니까 위조트 표지를 만든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 주장입니다. 포토샵으로 오려 붙인 도장들. 상하좌우 도장 이미지가 잘렵니다. 상하좌우로 도장이 잘려 있습니다.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도장 이미지를 갖다 붙인 증거입니다. 1대1 스쿠베아 사이즈로 편집할 때 사이즈 조절에 실패함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